월세 할인 임대중인 엘리베이터가 있는 오피스텔 구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를 사랑하고 구미에 사는 구사사입니다. 구미IC, 이마트, 홈플러스가 인급한 오피스텔 보증금 200, 월세, 관리비 포함 월 27만원 바닥은 장판 아닌 보호급 탁구 타입 도배, 조명 교체 완료 풀옵션에 붙박이장 화장대까지 인근의 같은 연식 대비 월세가 최소 4, 5만원 저렴한 월세 할인 임대중인 오피스텔 스팟라이트가 설치된 화장대 도팡이 걱정 없는 통풍 창구된 입박이장 독립형 샤워기와 환기창이 설치된 고급스러운 욕실 통돌이 세탁기가 설치된 넓은 베란다 강렬한 블루톤 싱크대가 설치된 불리형 주방 보증금 200, 월세, 관리비 포함 월 27만원 할인 임대중인 엘리베이터 있는 오피스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미가 당긴다 구미에 사는 사람들